문항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미 항공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기종에 대한 각 항공사의 점검 결과 비상구 덮개 설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사고기와 같은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구 덮개 설치와 관련된 문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체 측면에 비상구 덮개 볼트가 느슨하게 잠겨 추가로 죄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종 79대 가운데 10대 정도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항공 역시 사고 직후 항공당국의 검사를 준비하면서 일부 사례에서 느슨한 하드웨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항공사의 같은 기종 여객기에서 비슷한 결함 정황이 발견되면서 보잉의 항공기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비상구 덮개는 보잉의 협력회사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가 설치했는데 미 항공당국은 덮개 설치 과정은 물론 덮개 주변에서의 작업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사고 여객기가 직전 3번의 운항에서 자동기압 조절 장치 이상을 알리는 표시등이 켜진 이유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고 기종의 전면 운항 중단으로 항공 일정 수백 개가 취소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항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항 중단 조치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